제8회 대한민국 국공립 극단 페스티벌이 경주 예술의 전당에서 개막한 가운데 오늘 전주시립극단의 줄리엣들이 무대에 올랐습니다. 이번 페스티벌에는 포항과 부산 등 전국 11개 극단이 참여해 이달 말까지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일요일에 다양한 장르의 연극들을 선보입니다. 한편 경주시립예술단은 수요일은 오후 7시 반에 토요일은 오후 4시에 공연을 해 관람객의 편의를 도모했다고 밝혔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